수상한 가수 아이비 아이린의 부서진 셀카폰을 가지고 동화나라에 간 시크릿 플라워 다행히 스톤 요정은 부서진 셀카폰에서 스톤을 꺼내 아이린의 시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레이즈와 요정들은 동화나라를 구해준 보답으로 다섯 개의 참을 시크릿 플라워에게 선물하는데요 시크릿 플라워가 동화나라에 있는 동안 포이즈는 피터에게 아이들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포이즈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요? 안 깨우면 어떡해 룰루! 숙지도 못했는데 지각까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난 분명 깨웠다고 너 어제 그거 봤어? 뭐? 어제 피터 선생님 심부름으로 광장에 갔다가 우연히 공연을 봤는데 완전 대박이었어 뭔데 뭔데? 응 완전 예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멋지더라 진짜? 응 주주 걱정마 지가가 아니야 다행이다 노래를 완전 잘해 노래? 누가? 깜짝이야 아니 어제 광장에서 엄청 예쁘고 엄청 노래 잘하는 사람을 봤거든 그래? 나보다 예뻐? 나보다 잘해? 뭐? 주주 주주 주주가 왔으니 오늘은 지각생이 없는 모양이구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숙제 검사부터 하겠다 숙제 안해온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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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끝나고 청소다 네 청소 도와줘서 고마워 내 셀카폰이 고장 나서 동화나라에 다녀오느라 주주가 숙제를 못 한 거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 숙제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 난 요정이니까 10년 후에도 너희랑 놀고 함께 노래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좋겠어 나도 그럼 좋겠어 그럼 우리 약속하자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10년 후에도 함께 모여서 연주하기를 좋아 좋아 언니들 샤샤 연습하고 오는 거야 샤샤 어 언니들 가는 거 보고 막 뛰어왔어 어 샤샤 늦게까지 연습했네 아 맞다 왜 그래 주주 아까 애들한테 들었는데 어제 광장에서 엄청 노래 잘하는 사람을 봤대 그리고 나보다 예쁘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주주도 참 주주보다 예쁘다니 나도 궁금해 그럼 우리도 가보자 응 오늘도 공연하는 거 맞아? 응 오늘도 한다가 됐어 완전 궁금하다 저기 애들이 모여있어 어서 가보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안 보여 정말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서는 보기 어렵겠는데 그래도 노랫소리는 들리겠지 네 upsetting norm 可以 왔다 다시 왔어 안녕하세요 아이비예요 Wow 이름도 예쁘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 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 하나 너의 맘을 밝혀줄게 너의 별이 되어줄게 어? 시계가? 왜그래 아이린? 시계가 이상해 주주 아무래도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 별이 되어줘 내 눈은 아이린, 왜그래? 어, 미안. 갑자기 시계에서 빛이 났었어 시계에서? 왜? 나도 몰라. 시계가 갑자기 그런 거야? 응. 지금은 괜찮아졌어. 그런데 왠지 아까 그 노래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노래가? 시계가 고장난 걸 수도 있고, 그냥 잘 모르겠어 고장난 거면 큰일이야. 일단 룰루에게 가서 물어보자 응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빛이 난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아이린 언니가 노래 때문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이린의 시계엔 스톤이 들어 있어 고장난 게 아니라면 무언가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 신호라… 그럼 내일 다시 가보는 게 어때? 그래? 응. 시계랑 아이비의 노래가 연관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그래. 내일은 일찍 가서 아이비 얼굴도 보고 싶어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노래는 주지 언니보다 훨씬 잘하던 걸 뭐라구? 하하하하 내 말이 맞지? 정말 예쁘지? 응, 완전 예쁘더라 목소리도 완전 좋아 오늘 또 갈래? 당연하지! 하하하하 쟤네 셋이 리본이 똑같네 아이비 리본이래 오늘 우리도 가서 확인해 보자 응 역시 오늘도 반응했어 왜 아이비 노래에 반응하는 걸까? 아, 대체 뭐야? 아이비를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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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이민이 끝났나 봐 그럼 빨리 가자 얘들아, 저쪽으로 가고 있어 어디? 따라가 보자 으흑 으흑 놓쳤어 엄청 빠르네 응 저쪽으로 갔을 거야 응 길은 저기뿐이잖아 저기로 가면 학교 밖에 안 나오는데 빨리 따라가자 아, 또 놓쳤어 여긴 학교로 이어지는 길이야 아이비가 우리 학교에? 그럼 일단 학교 안을 찾아보자 그래 흩어져서 찾아보는 게 좋겠어 응 좋은 생각이야 그럼 일단 각자 찾아보고 못 찾으면 30분 뒤에 여기서 만나 그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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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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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건 뭐지? 흑 흑 krrr 흑 있습니다 하 으윽! 뭔데 이렇게 잠겨있지? 어? 좀 무서운데? 아이비가 설마 이런데 있겠어? 언니들한테 가야지 아, 어, 뭐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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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저기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으으, 어, 어떡해. 으으, 으으! 아 으 으 으